내 한국아버지의 소울 음식을 첫번째 먹습니다. 오! 빵이야! 이게 뭐지? 뭐지? 우와! 으악! 소울! 오구! 어때? 맛있겠다. 왜 이렇게 나쁘지? 고기! 이거! 브레드 좀 줘. 멋있는 소울! 껍진도 먹게? 응. 앗! 피어난 맛! 우리나라 감자탕 같은데 향이 다른. 근데 감자탕인데 오리지널 같아. 넥스트. 베리 굿! 고추 굿! 맛이 고추자랑 똑같아. 솔! 뭐 없네? 다 없네. 다 먹었어. 밥 끓여서 나오는 국물이 팟 리클. 팟 리클. 진짜 눈물 나는 국물이야. 우리나라 그... 진짜 희한하네. 맛있게 하네. 진짜 국물이 해야겠다. 비위네. 맛있어? 김치도 하고 국물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넣고 라면. 그리고 기미를... 얼마나... 진짜 솔 같다, 솔. 응. 여기다가 밥을 넣으면 김밥. 마칭 솔.